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빠 생겼다. 아무래도 퀴즈인 편이죠. 뭐 그러시는 거예요? 아 웃지 말라고. 안녕하세요. 장생이에요. 짱생. 스티브 짱생. 짱생. 드러나요. 손이 잘했어. 그래도 이뻐해. 짱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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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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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루랄라 레이싱 키즈홀드. 가자. 네? 키즈홀드. 키즈죠. 아무래도 키즈인 편이죠. 뭔가 또야? 몰라. 몰라. 나 못해. 다 먹자. 지금. 롯데리야.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. 합치면. 이 자식 안에 햄버거 두개 먹기. 대박이지? 이 자식 안에 햄버거 두개 먹는데? 이 자식 안에 햄버거 두개 먹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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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아 와라. 밥 먹어라. 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? 당신이요. 저 나오고 있어요? 아니. 아 이거 켄 박스가 저예요? 네. 우리 나 지금 나 나오는데. 어? 이거 우리 나오는 거래. 쥐가 아니고. 나 나오면 옆이랑 같이 찍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온양갱 유튜버의 온양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온양갱 유튜버 뺏었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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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양갱은 팬 뭐? 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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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온양갱 유튜버 뺏었어요. 온양갱 유튜버 뺏었어요. 온양갱 유튜버 뺏었어요. 양갱 온. 온양갱 뺏. 네? 유튜버 뺏었어요. 팬이 없다고. 뭐? 유튜버 뺏었어요. 뺏어요. 뺏어요. 비가 있잖아. 글쎄 약간 텐션 프레이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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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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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면. 한번 해보고 쓰지 말라고요. 어위 솔직히 써벌요. 우와 intercept prove 왜 이렇게 누구도 걷는거야? 가뭄이 더듬이 느낌표 같다 여기 무릎뼈 여기 짜리몽땅해요 더듬이도 키까지 쳐주시나요? 네 당연하죠 키 몇이에요? 저요? 190여 항상 이러고 있어요 이상한 각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옆에 봐가지고 안 돼? 귀여워 거기서 푸셨을 때 생긴거야 따뜻해 셀피스 차라리 따뜻하잖아 방송도 하면 안 되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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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피스 피해 아 먹어요 먹어요 에? 들어 우와 이걸 받아주네 이걸 받아주네 이걸 받아주네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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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좋아요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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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랑 사이 나빠요 너도 비행기 아 귀여워 아 뭐야 아 그거 알아? 이렇게 나뭇잎처럼 생겨서 이렇게 흔들리는 편 아 뭔지 알아 괜찮은 않아요 오구 아 아 아 오구 아 아 아 아 너무 좋은 하루 오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밥 먹으러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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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에 오고싶어 다음날에 오고싶어 저는 동그래 내가 더 동그래 괜찮아 오늘 고름달인 고름달 제 부족 떼시면 안돼요 안 떼시면 안돼요 안 떼시면 안돼요 안 떼시면 안돼 안 떼시면 안돼 내기야 부족 떼게요 안돼요 저에요?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생이에요 장생이에요 스티브 장생 스티브 장생 왜 이렇게 수배 닮았어 수배야 계약 받잖아 계약하고싶어서 안녕하세요 시끄러 아, 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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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 짜자라는 말. 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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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머리 분명 배출했을 거라고 생각해 어 아무마도 얘네 할 수 있는 머리가 다른 그릇이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 나 이거 안 돼 왜? 흔들어 오! 오! 스스로 너 아휴 볼때마다 이쒸을 하는 거 사귀하자마자 내가 순위고리해 보조보는 입에 보조보는 입에 생각해 보조보는 입에 생각 안 나 나도 차라리 각자 저런 분은 없는데 종아리가 있는 곳에 있는데 맞나요? 같은 곳에 있는데 와 맛있겠다 오늘 초파티 소리 하는 게 너무 잘 짜려 와 잘 짜렀습니다 양줄 아 맛있다 이거 잘랐다 다행히도 없어서 주깃주깃주깃주깃 됐어? 응 잘 잘라요 잘 잘라야 하자마자 못 잘라 너무 귀여워 그냥 찢어먹으세요 공값을 찢어먹는 거야 나 유피가 잘 이려져서 그냥 먹은 공값을 찢어 공값을 찢어 김칫국 에디션 뭐니? 기드마 먹기 이 자식물은 별로 안 썼나봐 네 희한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잡지 지금 누가 그렇게 잡힌다 아니 손가락이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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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닦아 돌려다가 묻었어 아니 저희 신나가 어떡해 아니 잘 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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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? 아 아 나 코라맛을 미쳤는데 티 존나가 엄마야 뭐하니? 뭐하니? 아니 이거 오빠 여기는 얘도 묻었니? 얘가 세마스 묻어서 탑가주려고 인폭랑했어 가방에 가방에 할아버지 통과스 해줘 쉬워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안경 이거나 먹어 뱀 뱀 뱀 십장생 드러나요 정답 그녀는 모자에 초콜릿이네 왜?? 나 그녀는 애들 너는 머리에 안 넣어 놨다고 너는 안 해? 어떻게 넣어놨어? 넣어주던데? 어 났다 떨어졌어 어떻게 넣었대? 자랑이다 인마 나도 아아 치안당이 들어가길래 어떻게 넣었지? 들어오던데? 너무 많이 들어 뭐야? 왜이렇게 더럽냐? 싫다래 아 더러워 뱀 싫다래 한 번에 네번에 여덟가닥 뱀 타래 뱀 뱀 타래 뱀이 이뻤으면 이러지 않으실거에요 통닭이다 통닭 요즘 왜요? 네 박제 해주세요 네 그루빅이 어디다가 해? 너무 추해 왜 막어? 아아 아아 늦었어 빛나는 엉덩이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빛나는 엉덩이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꼬질꼬질하지마 그래서 이뻐해주길 옆에 이상한 사람 있어 월척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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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소 미워 소음 눌려 아아 아아 소모자 잘했어 뱀에 너 이뻐해 했었어 왜 더러워 많이 아팠지? 아, 귀엽다! 많이 아팠지? 반 착고 붙여줬어, 배한테. 많이 아팠지? 시바 하자 상품이자. 아파. 바보 두 마리.